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그래? 뭐가 안 좋다는 건데? 우리는 100년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데 맨날 먹을 것도 이 옆에 있는 이 잔디 같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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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먹어? 나도 고기 먹고 싶다고요 그래 채채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우리 내일이면 또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풀 같은 거 먹지 말고 저희도 한 번 고기 먹어봐요 고기 고기? 안 돼 요즘 있잖아 사람 고기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싫어 나 고기 안 주면 안 들어갈 거야 햇빛 받아가지고 다 죽을 거야 고기 고기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오랜만에 그래도 명색의 좀비인데 사람 고기를 뜯어볼까 좋아해 그래 그래 좀비인데 가자 태태가 맛있겠다 오늘은 지렁이 놀이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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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지금 군침이 도는구나. 자, 그러면 저녁 사틀을 먹으러 가볼까? 에, 좋아요. 자,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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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아들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좀비였지. 엄마, 그거 어떡해. 나 국에 먹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들아 어떡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 에, 그, 그러면? 음... 아들아, 그러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먹는 건 어떻니? 아, 밤까지 기다리기 힘든데. 그래도 밤까지 기다리면 고기가 있잖니? 예, 알겠어요. 저, 나는 저 곰 먹을 거야. 곰같이 생긴. 그래,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보셨구나? 응. 오, 저놈. 아, 오, 아리빵. 아, 오, 저놈? 사과, 트림. 어? 저녁이야. 늦었는데. 어찌 가자. 엄마, 아빠 구송할라. 맞아, 오늘 맛있는 거 해준다 했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가자! 지구로 향해 절정! 가자! 아들아! 드디어 밥이 됐다! 자! 이제 방금 나간 녀석들을 잡으러 가셨구나! 저 녀석들 맛있어 보여요! 빨리 가요! 그래! 먹으러 가자! 곰은 넌 내꺼다! 엄마 밥 줘요! 배고프다! 음 좋았어! 여키가 그 꼬만한 녀석들의 집인가 보구만! 아이 엄마! 저 녀석들 놓쳐버렸잖아요! 집으로 들어가버렸어요! 어떻게 먹으라고! 태택아! 넌 나! 인간 한 마리로 배가 차니? 아니요! 그래! 인간들은 말이야!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면 인간들이 더 많은 곳으로 와서 인간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노! 아! 좋아! 오늘 배 터지게 먹어보자고요! 그래! 그래! 몇 백 년 만에 먹는 인간인데! 오늘 배 터지게 먹자! 헤헿헤헿헤헿 neighbours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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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잠아? 자는구나 오늘은 기필코 우리 유치원 바로 앞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2년 초등학교 크흐흐흐흐흐 잘생긴 오빠한테 고백할 선물을 오늘은 기필코 다 완성하고 말겠어 네 거실로 가야겠다 ㄱㄱ 자 들어가라면base aja 인간들은 먹어보자구나 헉 엄마 배고파요 자 인간들 빨리 찾아보자 어? 여기 인간있다 으이야 으아아이야 드디어 완성했다 여성앗은 오빠한테 Kopf 이 칼로 죽여버리겠어! 하하하하 만약에 내 만약에 구매했는데 만약에 구매했는데 이 칼로 죽여버리겠어! 하하하하 어, 어, 아들아 쟤, 쟤는 좀 그, 그렇지? 엄마, 무서워요 쟤, 쟤한테 뭐 쟤, 쟤를 먹는게 아니라 우리가 먹히겠어요 어, 그, 그래 어, 다른 인간을 찾아보자 아유, 몇 백년 사이에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나? 아, 아, 무서워 빨리 가 다른 인간을 찾아보자 엄마가 사랑해요 헤헤헤헤헺 었다 naught eme 수고하 자, 들어가볼까 어,WAY, 어외,으,으,으 휘장의 악마가 으, 차,아 휴 이게 무슨 낙지야? 잠깐만, 무슨 낙지야? 오! 잠깐만! 오! 여군 낙지야! 넣엉!!!! 냄새 by me!!! 정말 저 인간은 더러워서 못 먹겠어 엄마, 온몸에서 청국장 냄새가 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린 좀비랑 썩은 내 나는데 쟤네는 더 썩은 내 가 나요. 썩은 사람, 썩은 사람. 딴 사람 먹자, 딴 사람. 엄마, 저기서 빛이 나는데요? 여기 사람 있나 보다. 자, 먹으러 가보자. 나는 정말 강화하다니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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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하트 삥, 빙크 삥. 세상에서 제일 제일 귀여운 게 누구지? 바로 나, 그건 나야, 나. 나, 거대놀. 나, 다라온다, 다라온다. 나, 저런 더러운 인간이 있어. 뿅, 뿅. 남모를 비밀 취미인데 본인 사람 없겠지? 여보도 자꾸. 아, 근데 이상하다. 분명히 다른 소리가 났던 것 같기도 한데. 에휴, 몰라. 뀨, 뀨. 아들아, 그냥 우리 고기는 무슨 고기야. 채소 먹고 살면 안 되니. 엄마, 인간은 끔찍하고 더러워요. 난 저런 더러운 고기는 못 먹겠다, 아들아. 내가, 우리가 잠들어 있던 사이에 세월이 바뀌었어. 어, 무서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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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목이 마르구만. 아휴, 물 먹고 다시 차러 와야지. 어휴, 뭐야? 어휴, 인간? 엄마, 고기예요, 고기. 저 인간은? 뭐, 냄새도 안 나고, 이상한 취향도 없고, 칼도 안 들고 있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먹을래, 저걸? 아휴, 잠시만요, 너 배가 고픈 건 알겠지만, 도대체 누구신데 저를 잡아먹으러 가세요? 아휴, 오래를 소개할 것 같으면은? 100년만에 나타난 좀비 가족이다. 그래, 그리고 100년동안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어서 고기를 먹고 싶지? 어휴, 근데요? 그래서 널 먹겠다. 너 먹을 거야. 아니, 어휴, 잘못된 거라고요. 어떻게 맨날 영화에서만 보면은 인간고기 안 먹고, 어? 좀비들은 뭐, 어? 입맛이 까다로, 안 까다롭나? 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저는 항상 그 좀비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 맛있는 고기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필 왜 인간고기를 먹겠다고. 아휴, 쩨쩨쩨쩨쩨. 아, 따라오세요. 제가 진짜 제일 맛있는 고기 드릴 테니까. 아휴. 저번에 사왔던 고기가 어딨더라? 아, 여기 있네. 이거 소고기인데, 어? 네, 이거 A등급 소고기인데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인간고기, 나 훨씬 맛있을걸?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어? 나도, 나도, 나도. 에잉, 인간고기 보다 맛있는 게 있어. 먹어볼까? 아들아, 나도. 비켜. 어? 한 입 먹어볼까? ä 아유, 잘드시네. 이거 더 MCU 더 먹어, 더 먹어. 뭐야, 이런 게 백년만에 나 세상에 나온다. 또 이런 게 생겼네. 아 그럼요. 요즘에는 얼마나 정육점이 잘드는데요. 아유, 좀비들도 이제는. 이제 좀 바꾸어야 될 때 시대가 와서 인간고기 먹 Arist besideخر. 100년만에 100년만에 아주 배부르게 먹었네 고기를 그럼요 이제 들어가셔서 푹 쉬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푹 자세요 고마워요 고마워 이 집에도 정상은 있네요 그럼요 네 잘 가세요 네 100년 뒤에 올게요 아주 귀여운 좀비들이었어 다시 하러 가야지 그래 아이고 아이고 태태가 배부르게 잘 먹었지 아 진짜 오랜만에 포식했어요 엄마 그래 그래 100년 뒤에도 그렇게 맛있는 고기 또 먹으러 가자 좋아요 100년 뒤에는 우리가 손으로 노력해가지고 돈 벌어서 정류점 가서 고기 사먹어요 그래 뭐 그것도 괜찮겠지 자 그러면 이제 태태가 우리 이제 또 100년동안 긴 잠을 자야 될 시간이란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그럼 100년뒤에 보자꾸나 빠이빠이